조용해! 말했다! 조용하라고! 가모! 그니까 딜라이트쌤이 이끄는 학교 말이야! 자! 시간 끝났어! 시험지 제출해! 지금이요? 안돼! 다 못했는데! 딜라이트쌤, 여기 제 시험지요!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에프야! 참 안됐어! 저요? 안돼요! 기회 주세요! 안돼! 잘가! 안돼요! 시간 됐어! 알았어요! 잠시만요! 여기요! 에프다! 안돼! 잘가, 피카! 비행 잘하고! 누가 앉아있는 거지? 왜 비어있는 거야? 이럼 안되잖아! 학생들 리스트를 확인해보자! 타이더맨, 낙제, 피카츄도! 나 맞네! 좋았어! 낙제야! 어떻게 내가 또 에프가 될 수 있지? 바보 같은 시험! 내 파란 물결을 따라와! 멀쏘록 좋고! 안녕! 어? 저게 뭐지? 흐, 더러워! 끈적해! 떼져라! 이럴, 내가 방! 멀쏘! 최악의 하루야! 이건 뭐지? 너, 시험 잘 보고 싶니? 내가, 네 답이야! 알았어요! 좋았어! 우릴 가르치는 건 시간 난비지! 말도 안 돼! 코나 먹어라! 다 낙제했나봐! 큰일이네! 세상의 끝은 아니지! 그래, 그래, 그래! 오, 우리 아기 당근! 도저, 난 너만 필요해! 이리 와! 도와줘! 뭐야? 안녕, 누나! 간식 있어? 있지! 여기! 고마워! 좋았죠! 여기 어딘가에 있었는데? 여깄다! 내 마법의 아궁이! 시작해볼까? 나쁜 성적을 해결해야 하는데! 주문을 외우자! F를 A로 바꿔줘! 나쁜 성적을 없애줘! 아니, 아니, 안 돼! 잘못하고 있잖아! 이리 줘봐! 이렇게 하는 거야! 마그네트 유니버스! 비즈니스 클래스 텔레포트! 다 왔다! 여기가 니트의 학교야! 안녕, 얘들아! 안 돼! 꺼내줘! 인테리어는 좀 귀엽네! 감옥에 온 걸 환영해! 어, 그니까! 빌라이트 샘의 학교야! 누가 수가 발명한 거야? 말도 안 돼! 학교는 근본적으로 감옥이라고! 내 말 맞지? 씽! 여기 진짜 무섭다! 완전 고문실이잖아! 한기가 도네! 느낌이 안 좋아! 내 책상 뒤에 해골이야! 얘들아! 댓글로 누구의 해골인지 적어줘? 난 못 보겠어! 그래! 아! 너희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내 최고의 졸업생! 달리! 본미! 피카! 반반! 그 왼까지! 딜라이트 샘은 걸어다니는 악명이야! 다 죽었잖아! 내 자랑이자 기쁨! 오! 감동이야! 수학시간! 자원하고 앞으로 나와서 풀어볼 사람? 안 돼! 맞아! 겠네! 안 돼! 풀어줘! 나 안 할래! 도와줘! 전기만은 안 돼! 그만해! 어서! 그래! 포기야! 앉아! 됐어! 착하지! 고양아! 잘했다! 수학을 시작하자! 너무 마른 거 아니니? 너 발레 오해? 저기! 씬! 너 드릴 알지? 수학은 쉽다니까! 한양의 낚시! 그게 진짜 티비지! 멋지다! 내 방법이 최고야! 분필 잡고 문제 풀어! 안 돼! 어? 나 필요하다 더! 됐다! 여기요! 싫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나이스 샷! 히론! 미안! 잭스! 포인터는 선생님 거야! 앉아! 뭐야? 난 아니야! 재미없거든! 나와! 저기 답이 뭐야? 5, 4! 손가락 3! 알았어! 그래서 답은 5! 난 천재야! 아니야! 히론! 앉아! 뭐지? 뭘 하려는 걸까? 불쌍한 잭스! 퀀텀 볼리학 충돌 코스 시작이다! 시스템에 지식을 넣고 시작! 훌륭한 학교지! 더 깊게 배워볼 시간! 히론! 저구로둑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안녕! 예쁘니! 나 나이 많은 여자 좋아하는데 데이트 갈래? 쏙! 끝이야! 기분 괜찮지? 히론! 히야! 잭스! 뭐야? 답은 5! 맞죠? 브라보! 넌 천재야! 앉으렴! 학교가 최고라니까! 니 차례! 안고 난리 부리지마! 별거라고! 무섭네 참! 헉! 오이만큼 멋지지? 올려버리기! 아직 아니야! 이건 어떠냐? 더 세게! 별론데!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제가 해도 돼요? 잠깐! 내 거야! 최대 파워로! 오예! 좋다! 너! 학교 제일 문제야! 어떻게 시스템을 조길 수 있어 감히? 똑똑알람! 행동 똑바로 하고! 가르치는 거 참 힘드네!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겠어! 됐다! 좋네! 똑! 안녕! 케네! 선생님 봤어? 나한테 계획이 있지! 히론! 알았다! 니 냄새 뭐야? 좋았어! 저기! 잭스! 왜 그래? 자고 있어! 그래! 알겠어! 완벽해! 딱 맞는군! 그래! 나 간다! 뭐야? 어디 가는데? 뭐야? 너 왜 그래? 장난해? 우리 두고 가겠다고? 알았어! 오예! 고마워! 됐어! 가자! 뭐야? 진심으로? 너무 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안녕! 아야! 아야! 내 머리! 아야! 문법 시간! 캔넷 나와 안녕 키티키티키티 싫어? 캔넷도? 그래 좋아하는구나 알았다 내 뽀뽀 자 자기 디테일 여기 내 캔넷 잘 되는군 이리 달려와 고양아 이리와서 페달 싫어? 누가 좀 말려줘 니 에세인 어때? 제발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리와 멈추면 안되는게 포인트야 어서 씬 글씨씨 예뻐야돼 너 부정행위 안된다 팽 지방 알았어요 별거라고 뭐야 어떻게 정기체용 당하지 않는거지? 저 개집애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어 휴 내 불쌍한 작은 손 좋은 상자 네 전 만족해요 아님 죽어야지 뭐 안돼 여기 시험이다 조심해 내 유서 적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당근을 남기겠어 시험 이리와 난 완전 끝이야 여기 시험지 잘했어 잘했어 훌륭하군 아주 최고의 학생이야 알아요 간식시간 딜라이트쌤 뭐 다했어요 정말? 정말? 보자 F 왜? 다 다 맞았잖아 오예 오예 하 어째서 시스템 오류 선생님이 깜빡거려 뭐? 수치 버튼? 눌러 당장 오예 딜라이트쌤 드디어 죽어서 사라졌다 그래 니가 다음이군 당신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고요? 네 낮은 점수만 받고요 네 당신 아이가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 책을 절개했지 않죠? 맞아요 방법이 있어요 딜라이트쌤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딱 맞는 완벽한 선생님 나중에 전화할 생각 말고 당장 전화해요 흠 그래 딜라이트쌤을 시켜야겠어 하나요 자기 좋은 생각이야 저희 새 선생님이야 자 남의 등이 엄청 어떻게 하는 거지? 작동시켜보자 흠 이상하다 안되네 좋은 생각이 있지 이건 아니었나봐 내 손가락 나 동거하기 싫어 아가? 뭐하는 거야? 저게 리모컨이네 켜기 도망가고싶다 네 저게 리모컨이네 딜라이트쌤 다 대박! 맘에 드는데? 그니까 최고야! 아가, 잘해! 딜라이트 쌤이랑 공부 열심히 하고! 알았어! 아빠랑 나는 가볼게! 딜라이트 쌤이 널 돌봐줄 거야! 잘했어! 안녕! 나 공부 안 해! 게임할 거야! 베키, 공부해야지! 비켜! 시야 가리고 있잖아! 둘째 집중해야 돼! 재미없어! 어? 피자! 간식 좋지? 둘째 해야 돼! 진짜 질렸어! 나 좀 냅둬! 좋았어! 계속 해볼까? 우선 시험을 보자! 공부해야 돼! 알았어! 작성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 나 물 좀 떠다줄래? 목 말라서! 물론이지! 여기! 제 생각에 있지! 읍스! 저기 딜라이트 쌤? 어딨지? 어디 간 거야? 너? 공부해야지! 이제 부실 때가 아니야! 널 공부하게 해주마! 아니, 아니, 안 돼! 이모컨 어디 갔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어떡하지? 어, 이모컨! 꺼야겠어! 제발! 드래라! 하아... 아가, 우리 왔어! 무슨 일이야? 왜 또 게임 콘솔 하고 있어? 딜라이트 쌤 끊은 거야? 아니! 아니! 괴물이야! 왜? 그냥 로고시잖니! 그니까! 어떻게 된 거지? 딜라이트 쌤의 정체를 댓글에 밝혀줘! 얘들아! 리모컨 넘겨! 안 돼! 아빠! 작동시키지 마! 안녕하세요! 베키! 한 번 확인해보자! A 플러스! 잘했어, 베키! 엄청 잘 풀었는데? 잘했다, 아가! 딜라이트 쌤! 도움이 확실히 되네! 이제 제육하자! 나 쌤이랑 둘이 노지 마! 아가, 말 됐겠구만! 좋은 하루 보내, 얘들아! 안녕! 내가 여기서 널 가르쳐줄 거야! 내 피포바! 우리 뭐 할 건데? 여기, 제크리스트야! 숙이기부터 시작하자! 힘들어라! 여기 물, 마셔! 고마워! 바다! 이런! 제발, 안 돼! 운동을 수익하게 해보자! 뭐지? 여기! 벤치프레스! 너무 무거워! 벤치프레스! 아이는 이렇게 무거워! 무거워! 되면 안 된다고!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한번 대결해보던가! 제발, 어서! 충분해! 겁쟁이! 너, 줄다리기 하자! 할 생각 없는데? 그럼, 할 생각 있게! 알았어! 제발, 같이 해보자! 내 상대가 안 되는구만! 아무도 날 화나게 할 순 없어! 제발, 쓰러지마! 저리 가라고! 너희도 숙제 안 했지? 아니, 아니! 안 돼! 그러지마! 쓰러졌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더 줘! 고마워요! 조심하렴! 안녕, 아가! 빌라이티쌤 왜 그래? 도장난 거야?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가서 충전시켜야지! 아니, 괜찮아! 그만! 그러지마! 왜 안 되는데? 도복괴물이니까! 영상 좋아요! 5만 개 되면 생각해볼게! 얘들아! 제발 영상 좋아요! 5만 개 눌러줘! 도와줘! 어? 시스템 실패? 됐다! 딜라이트쌤 다시 켜졌고 작동도 해! 아가! 힘내서 공부하렴! 여기, 시기야! 풀어봐! 알았어! 뭐야? 시글 안 풀고 있잖아! 뭐하는 거야? 다 지우자! 어쩌자? 내 그림! 안 돼! 제발! 죽으면 해! 저기는 안 돼! 새로운 커리큘럼이야! 뭐? 수녀를 텔렙으로 변신시키기! 이빨부터 시작하자! 당장 없애기! 이럴수가! 뭐 좀 해봐! 멈춰! 이 로봇괴물! 뭐야? 이제 너의 명령 따위 걱정하지 않아! 안 돼! 안 돼! 아가! 걱정 마! 우리가 해결할게! 한번 풀어볼 사람! 식? 아님 변환? 다 만든 사람! 아무도 몰라? 그렇다면 작은 동물을 되게 만들어주지! 안 돼! 제발! 무슨 일이지? 도와줘요! 안녕하세요! 뭐야? 잘못했나 보네! 거기 딱 써! 도와줘! 제발! 잠깐! 나한테 가위가 있어! 예! 잘했어! 엄마! 그만 떨어! 터돌려야 돼! 자기! 예! 제발! 아가! 제발! 자르고 도망가자! 곱사인 제곱이면 이건! 어? 쉽네! 뭐하는 거야! 당장 불러서! 참나! 나 되지 아니거든! 자기! 터돌려! 어서 사물함에 숨자! 어? 나 왜 살 쫓지? 저기 있네! 제발! 배야! 휴! 핫! 잡았다! 멈춰! 안 돼! 그러지 마! 제발! 베키! 어디가! 기다려! 저기 누구지? 안 돼! 그래서 한번 날아가 볼래? 안 돼! 멈춰! 다치게 하지 마! 이게 무슨 일이야? 잘 날아가고! 얼른 좋아요 눌러줘! 어서! 메모리! 잘 돌아왔어! 아니 아니! 안 돼! 안녕! 자기! 아니 아니! 안 돼! 변신 끝! 에? 누구지? 뭘 숨기는 거야? 꿈피! 문제 풀어보려고? 예! 한 번 짓! 왜? 이럴 순 없어! 잘했어! 아가! 똑똑해라! 예뻐라! 예! 내가 편했어! 엄마! 아빠! 여기서 나가자! 안녕! 얘들아! 오늘 시험 봐! 그럴리가요! 안 돼! 선생님! 앉지 마세요! 오예! 오예! 성공이야! 얼굴 좀 봐! 놀자! 놓는 거 그만해! 내 손가락! 좋아! 좋아! 놓는 거 그만해! 뭐? 다행이잖아? 은퇴!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야! 오예! 생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루저들! 안녕! 수고하셨어요! 안녕! 그립진 않을 거야! 좋아! 여러분! 새 선생님이 오셨어! 디스 딜라이트! 안녕! 잘 지낼 거야! 안녕! 여러분! 시험 시간이야! 헉! 그럴리가! 기대하지 마세요! 반복하지 않을게! 시험 볼 거야! 어? 뭐야? 시험지가 붙어버렸어!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름을 써!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름을 쓰라고! 기억 안 나요! 이거 퍼레이드! 응? 아! 너무 매워! 윽스!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힘들어해? 난 이런 게임 안 해! 그거 줘! 아니? 놓쳤어! 아! 감사해요! 안 돼! 도망가자! 실례잡게 하는 거야? 좋아! 좋아! 뭣 어디 있지? 기다려! 달려! 뭐야! 나쁜 학생은 벌을 받을 거야! 안 돼! 안 돼! 선생님을 존경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어? 그래! 내가 처리할 거야! 어? 무서워라! 정확성을 위해 애플! 어? 여기 무슨 일이야? 내 샷! 어? 홈니! 헛되어 봐! 잠깐만! 내 머리카락! 이제 뭐야? 계획이 뭐야? 상자에 숨어! 멍청한 일기! 어디에 있어? 다 숨어 있는 거야? 겁쟁이들! 좋아! 숨바꼭질 하자! 준비됐든 안됐든 나 간다!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 먼저 무기를 고르겠어! 턱! 좋군! 숙려 여러분! 멋진 요기를 보여드리죠! 이런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상자를 이 아름다운 터부로 자르겠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이 상자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댓글을 적어주세요! 우리가 해냈어! 한 번 더! 하나! 둘! 세 번째 톱이 없어! 어?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안 돼! 톱은 어디 있지? 맞아! 마법 모자가 있지? 잠깐만! 뭐? 그래! 이게 세 번째 톱이야! 휴! 괜찮아! 어? 불쌍해라! 완전히 세 조각으로 잘렸네! 정말 미안해! 농담이야! 난 아무도 불쌍하지 않아! 좋아! 친구! 여기 누가 있는 거야? 뭐? 아무도 없어? 통 비었잖아! 속았어! 너! 다음은 너야! 뭘 얻을지 보자! 완벽해! 나쁜 성적! 아니! 너무 작아!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어? 맞아! 이제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어? 괜찮네! 아직은! 완벽한 명중! 거기 누가 숨어있지? 안녕! 잘 가! 여기 앉아! 큰 공정에 처해있지! 이제 도망칠 수 없어! 제니네 게임이야! 오예! 학생 한 명 얻었어! 잘 가! 뱀파이어! 계속 돌리자! 여보세요! 크레인 가져와요! 지금 당장! 성자를 부숴야 돼! 거기에 크레인을 가동해! 어머! 안 돼! 잘못된 방향이야! 보여줄게! 반대 방향으로! 나 만지지 마! 나 내버려둬! 좋아! 그게 다야! 날 잡았잖아! 이제 우린 친구야! 이제 우린 친구야! 어서! 이상자를 처리해! 안녕! 넌 보너스를 받을 거야! 안 돼! 잘 가! 고양아! 자유! 어디 가려고? 아무데도! 돌아가야 돼! 앉아! 고양아! 잘 가! 힘내! 지우고! 좋아! 다음은 누구야? 오예! 이거 한번 해볼까? 시계? 뭐야? 무슨 뜻이야? 시간 죽이자고? 이해가 안 가! 아하! 이제 알겠어! 시간이 지나가! 이제 지팡이는 내 거야! 못 인할 수 있어! 야! 미스 딜라이트! 네 지팡이가 아냐! 이 바보! 뭐? 됐어! 안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 고생의 친구를 만나봐! 거기 앉아서 네가 한 일이 돼! 생각해봐! 가위바위보! 예! 내가 이겼어! 즐거운 시간 보내! 어! 이길 거야! 가위바위보! 잤어! 좋아! 다시 돌려보자! 밤은 뭐지? 뭐야? 뮤지컬 브레이크! 뭐? 사실 좋아해! 어? 나도 춤추는 걸 좋아해! 여기! 춤추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안녕! 뭐야? 어디 있어? 찾아줄게! 저기 문이 있어! 여러분! 영상이 좋아할 어만기가 되면 여기서 도망가볼게요! 부탁해요! 제일 좋아하는 레이스! 그래! 너 어디 있어? 어? 도망갔어! 나한테서 도망갈 순 없어! 어디에 숨지? 미스 딥라이트가 다가오고 있어! 어서! 열어! 저리 가! 이사람 내 거야! 아! 아! 생각이 있어! 나를 못 찾길 바래! 똑똑똑! 누구 있나요? 도망가오고 있어! 도망가오고 있어! 미스 딥라이트! 누구야? 너의 가장 열렬한 팬이야! 사랑해! 키스해도 돼? 뭐? 아니! 날 내보내줘! 이 기회를 놓칠 순 없어! 내 책을 좀 보관해줄래? 원아!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다! 나 완전 모범생이야! 다 널 위한 거야! 아! 너한테 질렸어! 좋아! 가고 싶으면! 가자! 앉아! 너도 문제야! 미스 딥라이트 팬클럽에 들어가게 돼서 영광이야! 조용히 해! 이미 들어갔어! 좋니? 응! 좋아! 누구야? 그 사람 알아? 누구야? 모르겠어! 안녕! 자기!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너가 드디어 내 아내가 된다니! 나 떨려! 한 잔만 좀! 고마워! 여기 우리 바지! 아야! 끝내 괜찮아? 다쳤어? 뭐야? 모자에 무슨 문제 있어? 너 말고! 쟤! 뭐야! 신부가 죽었다! 쟤 왜 이래? 말도 안 돼! 자신의 결혼식에서 죽다니! 누가 죽인 거야? 우리 중 하나네! 정신 차리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제발 받아라! 답이 없네! 어! 전화 왔다! 저기 친구! 내 핸드폰 좀 꺼내줄래? 주머니에서! 핸드폰 줘봐! 피카츄 형사입니다! 그래요! 금방 갈게요! 그래 그래! 여기 피해자군! 무슨 일이죠? 맥박? 이런! 휴! 진정하자! 살펴볼게요! 클리어! 다시 클리어! 제발! 내가 클리어! 휴! 최선을 다했으나 죽음 시간은 적어둬야겠네요! 몇 시지? 어? 얘들아! 딜라이트 샘이 몇 시에 죽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댓글에 몇 시인지 적어줄래? 눌러서요! 조사 방해하면 안 됩니다! 테이핑해야 할 사건 현장이 있어서! 다음 증거를 모아야 돼! 어쩌서 죽은 거지? 아하! 이건! 알았다! 독살이야! 여기 용의자 리스트! 이 중 하나가 죽였는데? 누구지? 도구데이! 당신이네요! 독약의 흔적이 묻어있어요! 말해요! 당신이 독살했죠? 무슨 일이 있던지 알아요! 딜라이트 샘이 들렸는데? 도대체 누구야? 안녕! 도구데이! 너희 집 진짜 귀엽다! 이거 받아! 결혼식 초대자? 그날 비워둘게! 물 한 잔만 줄래? 여보세요! 지금 들어와요! 급해요! 여러분! 모든 과거를 챙기셔야 합니다! 얼른 다 위치로!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남으면 안 돼요! 어서요! 여기 물!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강도다! 어째서? 딜라이트 샘!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자네 독을 탄 거예요! 간단하죠! 당신이 죽였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치마에 묻은 거예요! 이런! 도대체 누구야? 환왕 강아지! 뭐지? 딜라이트 샘이랑 주키퍼의 성첩장이네? 고마워! 나 거기 갈게! 또 뭐야? 어? 안녕하세요! 짖어서 죄송해요! 여기 배달 사인해주세요! 물론이죠! 여기요! 좋았어! 보안모드랑 집 보안카메라 작동시켜야겠다! 봐요! 모든 물건들이 제다리에 있잖아요! 딜라이트 샘은 제 집을 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동기가 없고요! 그렇네! 말이 되네요! 죄송해요! 통사님! 진짜 살인자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누구려나? 아! 케인! 그거 뭐예요? 증거 쪼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당장 말해요! 왜 딜라이트 샘을 죽인 거죠? 왜 그런지 알겠다! 이런 일이 있었겠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 최고의 마술 트릭을 지켜보시죠! 제가 마법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보겠습니다! 천을 잘 보세요! 케인! 열어! 어디 간 거야? 열렸네! 응! 그래! 들어가자! 포커스! 포커스! 저기! 케인! 어딨어? 진짜 사라진 건가? 여깄다! 왜 숨어있는 거야? 네가 내 마술 트릭 다 망쳤어! 라이브라고! 안녕! 여러분! 케인! 내 결혼식에 초대할게! 뽑아줘! 잘 있어요! 케인 구독자들! 어! 딜라이트! 그래서 음료에 독을 탄 거죠? 완벽한 복수네! 케인! 당신이 살인마예요! 아니 아니! 잘못 짚었어요! 이런 일이 있던 거라고요! 신서승류 여러분! 라이브 마술 트릭을 보게 될 겁니다! 굉장하는 건 딜라이트 쌤! 브라보! 브라보! 안녕! 케인! 너한테 청첩장 좀 주려고! 여기! 꼭 와줘! 나 근데 다시 좀 보내줄래? 그래! 잠깐만! 어? 팔이 왜 안 되지? 지팡이를 사용해야겠다! 잘 가 딜라이트 쌤! 나 최고의 마술사야! 라이브로 백만 구독자나 생겼다고요! 보여요? 전 딜라이트 쌤을 죽일 동기가 없어요! 말이 되긴 하네! 잠깐! 어떻게 한 거예요? 마술! 어디 간 거지? 케인! 내 조사 망치지 마요! 다음 용의자는 누가 되려나? 아! 사랑의 메시지를 숨기고 있어! 호피! 당신이에요! 알았다! 당신이 딜라이트 쌤을 독살했죠? 다 불어요! 아니요! 저 진짜 아니에요! 사랑의 편지! 이게 동기네! 열정의 살인! 딜라이트 쌤이 초대장을 주러 당신한테 갔을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무슨 소리야! 들여보내줘! 싫어! 내 청첩장 주러 왔다고! 고마워! 잘 가! 잠깐! 이게 다 뭐야? 사랑의 벽? 너 내 약혼남 좋아하고 있었어? 미안! 네가 이거 보기 원하지 않았는데! 주키퍼랑 너라니! 꿈미나 꿈미! 응! 내 결혼식에서 보자! 왕귀! 쟨 항상 원하는 걸 다 가진다니까! 그치만 더는 아니야! 그래서 신부한테 독을 탔고 경쟁자를 없애려 했겠죠! 다시 말해! 당신이 살해자예요! 주키퍼?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딜라이트 쌤이 청첩장을 주러 오긴 했었어요! 주키퍼랑 나 결혼해! 여기 초대장! 저건 뭐야? 아니! 아무것도! 잘 가! 잠깐! 이게 다 뭐야? 사랑의 벽? 너 허기허기 좋아했구나! 맞아! 너랑 파란 괴물이라니! 엄청 로맨틱하다! 좋은 생각! 내가 허기도 게스트 리스트에 적어둘게! 펜 줘봐! 이름 어떻게 쓰더라? 저기 친구들! 댓글에 허기허기 어떻게 쓰는지 좀 적어줘! 그래야 사기 리스트에 추가할 수가 있어서! 고마워! 됐다! 여기 허기허기도 올 거야! 고마워! 딜라이트 쌤! 별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봐! 편지 열어봐요! 풀었네요! 허기허기!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 수사를 계속해보자! 알았어요! 조용할게요! 누가 죽인 거지? 아니야! 아이는 완전 아니고! 허기허기! 수상한데? 다음! 당신이에요! 당신이 딜라이트 쌤 독살했죠? 당장 말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어폰은 벗어야지! 당신이 죽였죠? 이런 일이 있었겠네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못 들린 거죠! 잠깐! 울리는 소린가? 됐어! 그만 울려! 나 바쁘다고! 아무도 없네! 흠! 아! 진짜 누가 밀어! 가만두지 않겠어! 열어! 어! 안녕! 허기! 어디가! 잠깐! 너네 결혼식에 초대하려고! 주키퍼랑 나! 잠깐! 예의 없게! 어? 네 게임! 너? 그랬나? 청축장! 결혼식에서 봐! 안녕! 너가 다 망쳤어! 당신이 딜라이트 샘을 독살한 거군요! 복수는 달콤하군! 허기! 당신이 그런 거예요! 사건 종료!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제 입장을 말씀드리죠! 저 사실 게임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걸린 거예요! 체면을 당하고 말아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허기! 열어! 뭔가 이상한데? 내가 들어간다! 허기! 기다려! 뭐야? 이런! 체면 바이러스! 당장 화면 꺼야 돼! 딜라이트 샘! 날 살려주다니! 고마워! 너한테 줄게 해줘서 왔어! 청축장! 꼭 와! 안녕! 봐요! 딜라이트 샘이 절 구했어요! 전 죽인 적이 없다고요! 내 헤드폰 내놔요! 실수! 그럼 누가 죽인 거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네! 저기! 병관님! 다른 용의자가 남았는데요! 나? 당신! 조사!